안녕 오 들어온다 하이 아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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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거임 만들지 마셈 근데 또 생각났음 아미가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여 뭐야 뭐라고 아침 준비 중에 라이브 정한다고 해 고객님 너 나랑 자는 시간이다 자는 건 내 마음이지 아 너도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그지? 이거 내 베개다 이거 내 베개야 이거 내 베개야 알아? 어? Do you know it? 목에 되게 좋은 베개야 이게 알아?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봐봐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 베개가 근데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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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아 하아 아유 졸려 아유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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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졸려 졸려 아미들이 생각나서 안 되겠어. 일곱 자자 그냥. 그래서 나 스스로. 그러니까. 어우 졸려. 내가 코어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는데. 근데. 코어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어. 근데 오늘은 골 거 같아. 근데 졸려. 근데 보고 싶었다 이 말이다. 나는 잘 거야. 나는 잘 거야. 아 근데 또 자려고 하니까. 좀 약간 잠이 안 오네. 내가 그때 라이브 하다가 잠든 건 잘 생각이 없어서 잔 거야.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있으니까 막 자고 싶진 않네.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. SNS도 안 하고. 그니까. 소통할 게 많이 없으니까. 이 위버스를 자꾸 찾게 된다. 아이고 졸려. 아이고 졸려. 아이고. 아이고 졸려. 이렇게 잘 안 잠든지. 내가 이렇게 잠들잖아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거야 몰라 어때? 라이브 하다가 잠들어야지 그치? 지금 몇 시야? 아침 아침이니까 아마 회사가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를 이제 노린 거지 나는 아 CK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CK Please love CK 아 거긴 새벽 2시야 어디야? 어디 있는데 아 나 모르겠다 아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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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음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잠시만 너무 덥다 아 에어컨 좀 차있다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도 트럭? 응 너도 트럭? 응 너도 트럭? 몸에 열이 많으니까 몸에 열이 많으니까 몸에 열이 많으니까 아 아 졸린데 아 왜 이렇게 자기가 싫냐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 졸린데 졸려 졸린데 막 막 잘 자요 잘 자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잘 자고 싶고 근데 그냥 자기가 싫다 뭘까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 어 뭘까 이유가 참 이상하다고 하네 하품은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하품을 이렇게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거의 그런 거 같다 거의 그런 거 같다 이것도 스트레스다 아 불면증인가 자기가 싫어 자기가 아 미친 아닌가 잘 수 있나 아니야 자고 싶다 자자 할 때는 항상 못 잤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도 있긴 했어요 뭔가 뭔가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그 내가 내가 뭔가 뭔가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자고 싶지 않거나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아니면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집에서 그냥 한가로이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등등 그때 그때 생각이 난다 이 라이브가 원래 나 이제 창구잖아 이게 창구 생각이 나 잘 보이는구먼 네 잘 잘 보이는구먼 딱 좀만 이따 찾아 머리는 왜 이러는 거야 안 보이지 난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아 보다 아 보다 아 보다 아 보다 아 보다 아 아 저 음 음 시안에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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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